안녕하세요 석금입니다. 제가 2021년 말쯤에 좋은 기타 언제 사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영상 하나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요약해서 한번 알려드리자면 만일 본인이 선택한 그 기타가 정말 평생 쓸만한 기타 그리고 정말 꼭 갖고 싶었던 좋은 기타라면 빨리 살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예측했던 것과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이야기하면서 기타 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빗나갔으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겠지만 그때 예상했던 대로 기타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 와서 그때 당시 기타를 구매하지 않으신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기타의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 통기타 이야기에서 일을 한 게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기타의 가격이 떨어진 건 한두 번 정도 빼고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타의 가격은 인상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타에 사용하는 목재들은 갈수록 소진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목재더라도 자라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런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호가니로 예를 들자면 제뉴인 마호가니, 온두라스 지역 근처에서 생산되는 그 마호가니 수종을 가장 최고로 치는 음향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뉴인 마호가니의 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목재를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마호가니를 썼다는 기타들은 인상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제뉴인 마호가니가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또 이름은 마호가니지만 사실상 마호가니 수종과 다른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수록 목재는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더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평생 쓸만한 기타 그리고 진짜 꼭 갖고 싶었던 고급 올솔리드 기타들이라면 가급적 빨리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도 이번에 찍었던 이 영상의 그 예상이 틀리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품이라면 저렴한 게 더 좋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갖고 싶었던 기타가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그 기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